뉴투 분석 코웨이 3억 4천 100만명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 가속페달 코웨이가 인구가 3억 4천 181만명에 이르는 거대해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전세계적으로 공기청정기 수요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카펫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일상생활 속 공기질 저하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코웨이는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수년간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브랜드 에어메가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업계 최초 아마존 AI 플랫폼을 연동하고 아마존 소모품 자동배송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186종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코웨이 에어메가 프로엑스가 1위에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와이어 커터의 최고 공기청정기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입니다.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차별화된 공기 전문성과 기술력입니다. 더 나은 공기청정기를 위해 IAQ 필드 테스트 공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코웨이는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에 참가해 공기청정기 13종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된 제품 가운데 에어메가 프로엑스는 강력한 성능으로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에어메가 라인업 중심으로 제품을 늘리고 판매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